한국어 능력시험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중급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이제 여름이니까 짧게 자르면 좋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떤 모양으로 자르실 거예요? 이제 여름이니까 짧게 자르면 좋겠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다음에 보러 올까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보고 가요. 저 이 영화 아주 보고 싶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다음에 보러 올까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보고 가요. 저 이 영화 아주 보고 싶었어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3번 실례합니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합니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4번 마음에 드시면 한 번 신어 보시겠어요? 이건 좀 작을 거 같은데 좀 더 큰 거로 신어 볼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마음에 드시면 한 번 신어 보시겠어요? 이건 좀 작을 거 같은데 좀 더 큰 거로 신어 볼게요. 5번 이번 주 토요일 오전 부산행 기차를 예약하고 싶은데요. 오전에는 좌석이 없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부산행 기차를 예약하고 싶은데요. 오전에는 좌석이 없습니다. 6번 민수 씨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아침까지도 괜찮아 보였는데.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아침까지도 괜찮아 보였는데. 다음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7번 이쪽 벽에는 그림을 하나 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림은 여기에 걸고 저쪽에는 화분을 몇 개 갖다 놓읍시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쪽 벽에는 그림을 하나 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림은 여기에 걸고 저쪽에는 화분을 몇 개 갖다 놓읍시다. 8번 자, 치료 다 끝났습니다. 많이 아프셨죠? 아, 네. 하루에 3번씩 깨끗하게 닦는데도 왜 이렇게 이가 작고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를 자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닦는지가 더 중요해요.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서 너무 세지 않게 닦으시는 게 좋고요. 1년에 1번씩은 병원에 오셔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자, 치료 다 끝났습니다. 치료 다 끝났습니다. 많이 아프셨죠? 아, 네. 하루에 3번씩 깨끗하게 닦는데도 왜 이렇게 이가 작고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를 자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닦는지가 더 중요해요.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서 너무 세지 않게 닦으시는 게 좋고요. 1년에 1번씩은 병원에 오셔야 해요. 9번 대구교육문화회관에서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어린이 장난감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행사장에서는 상품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대구교육문화회관에서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어린이 장난감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행사장에서는 상품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영동 지방의 사흘째 계속된 폭설로 교통이 통제되고 10번 일부 학교들이 휴교를 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마다 눈이 쌓여 통행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쌓인 눈의 양이 많은 데다가 눈이 계속 내리고 있어 공공인력만으로는 처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KBC 뉴스 이재훈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영동 지방의 사흘째 계속된 폭설로 교통이 통제되고 일부 학교들이 휴교를 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마다 눈이 쌓여 통행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쌓인 눈의 양이 많은 데다가 눈이 계속 내리고 있어 공공인력만으로는 처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KBC 뉴스 이재훈입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11번 이 과장님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상자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메모는 없었어요? 메모는 없었고요. 이따가 직접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음... 음... 키가 좀 크고 안경을 썼는데 학생 같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과장님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상자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메모는 없었어요? 메모는 없었고요. 이따가 직접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음... 키가 좀 크고 안경을 썼는데 학생 같았어요. 12번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자원봉사가 이미영 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에 1위로 뽑혔던 인물이 기업인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사이 대학생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미영 씨는 이미영 씨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국내외 어디든 달려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봉사활동의 경험을 담은 마음으로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미영 씨의 아름다운 선행이 대학생들의 인식도 바꾸어 놓은 셈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자원봉사가 이미영 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에 1위로 뽑혔던 인물이 기업인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사이 대학생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미영 씨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국내외 어디든 달려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봉사활동의 경험을 담은 마음으로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미영 씨의 아름다운 선행이 대학생들의 인식도 바꾸어 놓은 셈입니다. 13번 지난해 12월 대전의 한 동물원을 탈출했던 원숭이가 드디어 붙잡혔습니다. 사육사가 먹이를 주는 틈을 타 우리를 빠져나왔던 원숭이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어린이와 노인들을 공격하고 집안의 음식물을 훔쳐 먹는 등 피해를 입혀왔습니다. 어제 저녁 주민들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는 수차례의 실패 끝에 원숭이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난해 12월 대전의 한 동물원을 대전의 한 동물원을 탈출했던 원숭이가 드디어 붙잡혔습니다. 사육사가 먹이를 주는 틈을 타 우리를 빠져나왔던 원숭이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어린이와 노인들을 공격하고 집안의 음식물을 훔쳐 먹는 등 피해를 입혀왔습니다. 어제 저녁 주민들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는 수차례의 실패 끝에 원숭이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대화를 듣고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4번 내일이 친구 생일인데 선물로 꽃다발을 주는 건 어떨까? 글쎄, 나는 꽃다발은 별론데 그건 평소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한 번 기분 좋고 끝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은 선물 아닐까?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이 친구 생일인데 선물로 꽃다발을 주는 건 어떨까? 글쎄, 나는 꽃다발은 별론데 그건 평소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한 번 기분 좋고 끝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은 선물 아닐까? 15번 우리 딸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유치원 선생님이 그러는데 유치원에서도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보다 혼자 노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해요. 지선이는 아직 3살밖에 안 됐잖아요. 원래 5살 이전의 아이들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딸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유치원 선생님이 그러는데 유치원에서도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보다 혼자 노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해요. 지선이는 아직 3살밖에 안 됐잖아요. 원래 5살 이전의 아이들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저 다음 달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재택근무 하기로 했어요. 집에서요? 회의에도 참석해야 하고 보고할 일도 많을 텐데 집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겠어요? 간단한 회의나 업무 보고는 컴퓨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편한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회사에 나갈 때보다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 다음 달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재택근무 하기로 했어요. 집에서요? 회의에도 참석해야 하고 보고할 일도 많을 텐데 집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겠어요? 간단한 회의나 업무 보고는 컴퓨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편한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회사에 나갈 때보다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7번 요즘 정부에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도하잖아요. 그런데 전 젊은 사람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능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또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퇴직을 해야 하는 건 사회적인 낭비잖아요. 저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정부에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도하잖아요. 그런데 전 젊은 사람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능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또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퇴직을 해야 하는 건 사회적인 낭비잖아요. 저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다음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8번 저기요, 죄송하지만 여기가 창가 쪽이라서 그런지 좀 추운 것 같은데 자리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막 안쪽에 자리가 하나 생겼네요.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그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기요, 죄송하지만 여기가 창가 쪽이라서 그런지 좀 추운 것 같은데 자리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막 안쪽에 자리가 하나 생겼네요.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그럴게요. 10권 19번 과장님, 지금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10분쯤 늦겠어요. 금방 갈 테니까 직원들한테 회의 자료를 미리 나눠주고 살펴보고 있으라고 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과장님, 지금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10분쯤 늦겠어요. 금방 갈 테니까 직원들한테 회의 자료를 미리 나눠주고 살펴보고 있으라고 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0번 손님, 오늘 저희 매장에서 20만 원 이상 구매하셔서 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백화점 회원카드 있으세요? 어, 저는 회원카드가 없는데요. 회원카드가 없으면 상품권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객센터에서 바로 회원카드를 발급해 드리는데 가입하시겠습니까? 네, 그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손님, 오늘 저희 매장에서 20만 원 이상 구매하셔서 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백화점 회원카드 있으세요? 어, 저는 회원카드가 없는데요. 회원카드가 없으면 상품권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객센터에서 바로 회원카드를 발급해 드리는데 가입하시겠습니까? 네, 그럴게요.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난달 가스요금이 인상되었는데요. 시민들은 가스요금의 인상이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스요금의 인상은 가스요금의 인상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가스요금 인상,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스요금의 인상이 대중교통요금이나 전기와 같은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은 분명한데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르느냐 하는 것이죠. 정부가 가스요금을 4.5% 정도 인상했기 때문에 다른 공공요금들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인상되지 않을까 우려하실 텐데요. 정부는 아마도 물가 안정을 위해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 수준을 최대한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난달 가스요금이 인상되었는데요. 시민들은 가스요금의 인상이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스요금의 인상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가스요금 인상,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스요금의 인상이 대중교통요금이나 전기와 같은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은 분명한데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르느냐 하는 것이죠. 정부가 가스요금을 4.5% 정도 인상했기 때문에 다른 공공요금들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인상되지 않을까 우려하실 텐데요. 정부는 아마도 물가 안정을 위해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 수준을 최대한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21번 22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 이 탑은 8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주로 나무로 가옥이나 탑을 만들었는데, 이 탑은 돌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 보셨을 때 혹시 나무로 만든 탑과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이 탑은 석탑이지만 놀랍게도 목탑을 만드는 방식으로 만든 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우리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거지요. 돌로 저렇게 아름다운 탑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네, 이 탑은 8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주로 나무로 가옥이나 탑을 만들었는데, 이 탑은 돌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 보셨을 때 혹시 나무로 만든 탑과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이 탑은 석탑이지만 놀랍게도 목탑을 만드는 방식으로 만든 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우리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거지요. 돌로 저렇게 아름다운 탑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23번 24번 2번 4번 4번 5 November 6 7 9 10 9 10 11 11 11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간판 정비 사업을 실시하게 된 까닭은 간판의 수가 많고 색이 지나치게 화려해서 재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물은 결과 70% 이상의 시민들이 간판의 크기와 개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고 상인의 경우 60% 이상이 시에서 비용을 지원해 줄 경우 시의 정책에 따라 간판을 바꾸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내외의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시의 예산으로 이런 큰 사업을 벌이는 것을 반대하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간판 정비 사업을 실시하게 된 까닭은 간판의 수가 많고 색이 지나치게 화려해서 재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물은 결과 70% 이상의 시민들이 간판의 크기와 개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고 상인의 경우 60% 이상이 시에서 비용을 지원해 줄 경우 시의 정책에 따라 간판을 바꾸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내외의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시의 예산으로 이런 큰 사업을 벌이는 것을 반대하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께서 시의 정책을 믿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번 26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 건물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네. 그러고 보니 요즘 태극기를 디자인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난 모자나 옷에 태극기 디자인을 넣는 것은 좀 그렇던데. 한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를 옷으로 만들어 입는 건 좀 그렇잖아. 내 생각엔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 생활에 더 가까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태극기 디자인을 제품에 활용하는 것도 그런 생각에서 시작한 거 아닐까? 사람들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넌 몇몇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처럼 말한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 건물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네. 그러고 보니 요즘 태극기를 디자인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난 모자나 옷에 태극기 디자인을 넣는 것은 좀 그렇던데. 한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를 옷으로 만들어 입는 건 좀 그렇잖아. 내 생각엔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 생활에 더 가까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태극기 디자인을 제품에 활용하는 것도 그런 생각에서 시작한 거 아닐까? 사람들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넌 몇몇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처럼 말한다. 27번 28번 29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침 식사 준비며 청소, 세탁 등의 집안일은 물론이고 주인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그에 맞는 반응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로봇이 집안에서 사람의 일을 돕고 사람의 친구가 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로봇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과 로봇의 동작을 일정한 속도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생활로봇이 우리의 일을 대신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10년 사이 생활로봇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생활로봇은 사람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의 변화와 목소리의 차이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외모가 비슷해 친근감을 주기까지 합니다. 아침 식사 준비며 청소, 세탁 등의 집안일은 물론이고 주인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그에 맞는 반응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로봇이 집안에서 사람의 일을 돕고 사람의 친구가 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로봇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과 로봇의 동작을 일정한 속도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생활로봇이 우리의 일을 대신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29번 30번 30번 30recht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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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번 individuals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